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부탁드려요 제가 주문했을 때 마늘이 다 옮겨서 먹어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좋은 생일이 더 잘 먹어요 너무 맛있을 땐 너무 맛있었거든요 1, 2, 2, 3 너무 맛있어요 쭈쭈쭈 한입에 넣어가면 전혀 맛있다 전혀 많이 넣어서 깨끗하게 먹어야 되네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맛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와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